21대 총선 지역구 경선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 78만 9,86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. 문항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고 찬반 투표를 묻는 문항이었습니다. 투표율 30.6% 숫자로는 78만 9,868명 중 24만 1,559명으로 역대 전당원 투표 중 사상 최고의 투표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중 찬성 74.1% 17만 9,096명 반대 25.9% 6만 2,463명으로 최종 가결되었음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총 권리당원 78만 9,868명 중 투표율 24만 1,559명의 투표율 30.6%의 사상 최대의 투표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찬성 74.1%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이중 찬성 75.1%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셨습니다.